내 음역대를 찾기 전에 지난 시간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절대음감과 상대음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잖아요. 절대음감은 말씀드렸죠. 건반들이 쫙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 음을 딱 하나 냈을 때 절대적인 이 위치에 해당되는 그 음을 아는 것. 그게 절대음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상대음감은 뭐냐면 도보다 미가 높죠. 이렇게 상대적으로 음이 높고 낮은 것을 알게 하는 그런 음감이 상대음감이다. 그런데 노래를 부를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절대음감보다 상대음감이 많기 때문에 상대음감을 연습을 하시면 노래를 잘 부르실 수 있고 또 이 상대음감 자체도 노력 여부에 따라서 분명히 음감이 생길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보컬 마스터 가족 여러분들 또한 계속 연습을 하시다 보면 이 음감을 찾으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이렇게 집에서 우리가 말하는 거에서부터 한번 음감을 해보자. 어떤 TV 같은 데 보시면 가끔씩 그런 거 보셨죠. 뮤지컬. 밥 먹었니? 이렇게 딱 이렇게 음을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말할 때 내가 음을 높게 하고 낮게 하고 그렇게 재미삼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제가 들어봤어요. 솔 미 솔솔솔솔 미 솔솔 미라 솔솔솔솔 미. 이 음을 가지고 이 발음을 한번 따라해볼게요. 노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음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피아노만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그러니까 말인데 음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피아노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조용히 한번 따라해보세요. 또 떨어집니다. 꿀받이 떨어집니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소리 크게 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똑똑 말이에요. 떨어집니다. 물방울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생각하세요. 지금 하면서 솔 미 음이 떨어졌어요. 음이 또 떨어졌어요. 음이 떨어졌다가 올라갔어요. 이런 식으로 음이 높고 낮고 이렇게 이 감각들을 키우시는 거예요. 대부분 음치 같은 경우에는요. 나는 제대로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기 음을 일단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TV 같은 데 보면 양동이 쓰고 많이 하시잖아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가 이렇게 많이 레슨을 하다 보니까요. 완전 음치도 레슨을 한번 해보니까 어떤 분들은요. 피아노를 이렇게 쳤는데 그 피아노 음은 못 따라하겠는데 사람 말소리는 또 따라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지인분들이나 그렇게 해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불러달라고 하셔서 휴대폰 요즘에 너무 좋으니까 스마트폰에 녹음하셔서 그 음 자체를 외우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피아노 음 자체를 도에서 옥타브 돗까지 아예 음을 외우시려고 평상시에 들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또 부르시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다면 그냥 쭉 그 노래를 아예 음 자체를 계속 들으시다 보시면 그 음이 또 기억이 돼서 음치를 어느 정도 고치실 수 있습니다.